어 무서우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어 오늘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쵸? 어... 네... 아 네 감사합니다. 오늘 뭐 여기 학교에는 MC분이 계세요? MC분이 올라오셔서 진행을 보셔도 상관없는데 안 계시나봐요? 아 올라오시네요. 안녕하세요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자 잠시만요. 우리 그 앞쪽에 지금 음향 콘솔과 조명 콘솔 앞쪽에 계신 분들 자세 좀 낮춰주세요.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감독님들께서 조금 더 멋지게 여러분들 무대 효과를 좀 내드리고 싶은데 잘 안보인대요. 우리 가인씨가 직접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아프겠네 인간들입니다. 괜찮아요. 그냥 보세요. 전 괜찮아요. 오늘 안그래도 우리 동북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. 아우 그러셨구나. 제가 오늘 오시는 거 제가 수시로 좀 듣고 아이씨 통과할 때 다리 건널 때 정문 통과할 때마다 아우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제가 오늘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우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경주도 국대에 와보시니까 네. 어떻습니까? 소감을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 우선 어 물론 뭐 대학 축제니까 어 늘 뭐 재밌고요.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오늘 굉장히 저 놀랬던 거는 이 앞에 계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어요. 이런 분위기가 원래 아니거든요. 그렇잖아요. 학교 축제 가면 그렇죠 그렇죠 네.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엄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이분들 언급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억누르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아니 제가 눈을 맞으시려고 계속 했는데 눈도 안 맞으시고 안 웃으세요. 아 그렇습니다. 아니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우리 해병대 한 명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니요. 잠깐 고개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네 감수하시고 하는 분들 우리 이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네 오늘 고생 많은 분들 해병대 아 뭐 이렇게 눈 이렇게 마주치면서 좀 보셔도 되고 네 그냥 몰래몰래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어 우선 고생 많으시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자 오늘도 우리 가인씨의 또 폭발적인 무대로 첫 무대 함께 모셨습니다. 이현씨는 두 번째 무대 혹시 어떤 무대 준비가 돼 있나요? 네 두 번째 곡은요. 아 제 2번 더블 타이틀 곡이었던 애플이라는 곡이고요. 네 그리고 이어서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곡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우리 가인씨의 또 뜨거운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운 공대 준비 됐습니까? 네! 세이호! 네! 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가인씨의 무대 계속해서